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경찰은 4시간 전 동거남인 50살 김 모 씨가 A 씨를 살해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김 씨를 추적했습니다. 김 씨는 특수강간죄로 복역하고 지난 2월 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. 따라서 위치 파악이 가능했지만 경찰과 법무부 사이의 업무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기 검거에 실패했습니다. 경찰이 법무부 중앙관제센터로부터 김 씨의 위치를 받아내는데 시간이 걸리는 동안 김 씨는 이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. 경찰은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김 씨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담은 수배 전단을 배포했습니다. 피해자로 특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연고선, 지인, 자주 이동하는 경로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. 손발이 묶인 채 흉기에 찔려 숨진 여성은 2, 3일 전에 살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. 경찰은 고속도로와 국도의 CCTV를 분석하는 등 김 씨의 도주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. 매일신문 노경석입니다.